ㄹㄹㄹㄹ 하면 깔끔하게 잘나오나요? 굿인가요? ㄹㄹㄹ 오기만요 이 ㅅㄹㄹ 으으으으음... 티르를 찾아서 완료 아 여기까지 했어야 되는 거였구나 어제 이그드라실 너무도 오래되었어 그 아름다움을 믿고 지냈구려 당신의 여행을 통해 거인족이 로키에 관해 이야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미안하지만 내가 아는 이름은 아닌 듯하오 거인족은 매우 비밀스러운 집단이니 아니 그랬으니 그랬겠죠? 혹시 휴식을 취하고 나면 어? 취하고 나면 말을 하다 말어 어? 취하고 나면 내가 읽고 있잖아 어서오세요 나머지 비전소 티르님 살아계셨군요 내가 살아있다고? 음식이랑 쉴 수 있는 방이 있다고 제가 약속했거든요 당연히 그랬겠지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보자 어서 안으로 들어오시죠 어? 어? 야 어? 어? 운전 박대당했어 나 나 쫓겨났어 나 쫓겨났다고 나 쫓겨났어 쫓겨났다고 어이치 고려할 부분이 많다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겠다 어 사람이 들어가는데 문을 닫아버릴 수가 있냐 매너 없이 잡아주지는 못할 망정 어휴 안결났어 고맙습니다 알자요 티르 저도 가볼게요 내일은 중요한 날이잖아요 자 티르님 듣자니 약속이었던 듯하군요 편히 쉴 곳을 마련해드려야겠죠 저를 따라오시기만 하면 준비한 게 있으니 구경해 방해되진 않을 테니까 티르는 저런 꼴이던 거군 어? 내 고향에선 저런 사람들에게 많은 일을 겪었다라는 표현을 쓰곤 하지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다 강철같은 놈이라 철학작이구만 자원이 부족합니다 자원이 부족합니다 자원이 부족합니다 자원이 부족하고 그래 다 뭘 하려는 거야 한 매 너프 너프 미네르 너프 너프 미네르 너프 너프 미네르 에썰? 에썰? 와 세상 편하다 어쩜 오늘 밤은 잠들 수 있을 듯하워 제대로 말이요 제 거신의 눈초리에서 벗어나는 자유로운 자의 잠 어서오세요 아들 어디었냐 아들스 무슨 생각에 잠긴 거야 형씨 내 생각으로는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다면 좋겠군 나도 다시 나무를 올려다보고 싶어 어떤 일은 되돌릴 수 없는 법이야 그저 아트레우스가 너무 동의하지 않길 바란다 내가 원하는 건 아들의 안전뿐이니까 잘 알지 형씨 그래도 아들을 껴안기만 해서는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 없어 아이는 스스로 실수를 저지르며 배워나가도록 결심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은데 티레도 그런 자증이 하나야 완전히 망가버린 자는 처음 봤거든 그의 고통은 아직도 생생하다 아이고 명진님 감사합니다 아 신쿵 뭐야 몰래 숨어서 듣고 있었어 이 쥐새끼 같은 놈 이런 식으로 놀리키면 안 되죠 미트가르드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나를 빼놓고 가려고? 그 그냥 같이 가려나 할까 싶어서요 제가 만나려는 건 오랜 친구니까요 그렇구나 아니면 포기하는 게 어때 그분은 널 죽이려고 하잖아 정말 그러진 않겠죠 이봐 누가 됐든 장점에 집중하는 건 무척 훌륭해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하지만 앞으로 그래야만 내 목숨을 버리는 짓은 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도움이 필요해요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잖아요 정말 그런 가치가 있어 아너스 내가 대안을 제시해 주면 어떨까 위험도는 훨씬 낮으면서 몇 가지 해답을 찾을 가능성도 존재하거든 한동안 만나지 않은 오랜 친구야 거인스러운 친구이기도 하지 요르문간더요? 어디 있는지 찾으셨어요? 내가 안내해줄까? 널 죽이려고 복수심에 불타는 여신에게 향하는 길이었으니까 들러보면 여신에게 갈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지 그럼 프레이아님이 계신 것도 아는군요 아니야 아니야 그러면 이봐 뱅과 먼저 대화를 해봐 그래도 난 프레이아님에게 데려가진 않을 거야 그건 어때? 오랜 친구들 어서오세요 부문서 청소 그들아실에 열쇠를 가져왔다니 다행이야 내 열쇠는 집에 들고 온 듯한 집에 방문객 먹는 게 벌써 싫증난 거예요? 아니야 맑은 고기야 그리웠을 뿐이라고 차가운 공기라도 괜찮길 바래요 이 오두막에 잠깐 들려야 하니? 그러면 그 털벅생이 친구도 함께 할 생각이야? 어 아니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펜니르는 죽었어 아 안타까운 소식이구나 늑대치고는 그 녀석 언제나 깨끗했는데 고마워요 너를 꼭 깨어나줘야 하지만 난 그러는 게 서로에게 더 낫겠지 그래 헤라임 탑 근처에서 끔찍한 냄새가 풍겨오는 걸 맡았어 그곳으로 가는 방법은 기억하니? 여러 문간도의 위치를 그걸로 알았다고요? 그 냄새의 정신은 내가 잘 알아 그러니까 여러 사건이 있었거든요 제게는 답이 필요해요 이 게임 말 겁나 많고 빨라 상자예요 흐헤헤헿하 제 아빠 흉내네다가 에이구 이도 하긴했다잉 여기도 어디 왔어 아버지는 제가 펜이레가 죽었을 때 주문을 사용했대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건 걱정되는 얘기야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전 곰으로 변신하기도 했는걸요 곰으로? 침까지 질질 흘려야 된 거냐 맞아요 통제력을 이뤘어요 프레이어님은 누구보다 마법을 잘 아시니까 도움을 받고 싶어요 하지만 거인종 마법은 모르지 아저씨 방법대로 할게요 맹도 고픔은 거대한 뱀 쪽이 훨씬 안전할 테니까 또 우기 있다고? 저 통을 명중시켜봐 통의 소리에도 돌이 붙어있어 야스 기분이 좋아지지 않니? 대단해요 더빙하면서 플레이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부적절한 게임이야 아주 그냥 마귀 들린 게임 마귀가 들렸구나 마귀 들렸어? 길이 막혔어요 틀이 조각상이 붙어있던 팔이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죠? 지나가는 길을 찾아봐 그러면 말해줄게 트워프의 솜씨 같은데 이걸 들어 올리긴 어렵겠는데요 도움을 받으면 가능할 수도 나 쳐다보지 마 뭐가 묻어있는지 모르잖아 일단 이걸 먼저 뭘 해야될 것 같은데 아 저기 있다 과연 소리의 돌이 맞구나 하지만 길은 여전히 막힌 상태야 이쪽엔 별다른게 없어 보이고 제가 좀 둘러볼게요 다른 각도에서 해야될지도 몰라요 이것인가? 안 맞는가? 더 높은 곳을 찾으라 하이어 하이어 여기서 하면 되나?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어? 아니면 저건가? 저것도 아니었다 뭘 맞춰야 될까? 어디 보자 뭐가 있냐 뭐가 있냐 어? 저거 뭐야? 저 토르 그거 아니야? 토르 거시기? 언제 왔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고무로 변신하지 말자꾸나 좋은 지적이에요 변할 방법을 떠올릴 수 있으면 왔던 길을 되짚어보라고요? 결국 다시 가란 소리잖아 다시 가란 소리잖아 왜 또 나를 데리고 왔소 되짚어보고 있었는데 아 진짜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네 여기 또 없잖아 어 여기다 와아 자자쓰 어쨌든 그런 일이 또 벌어질 가능성도 있네 통제불능이 휴폭한 고무로 변신하는 거 말이야 저도 모르겠어요 성거신 일이 생겼네 도와드릴.. 도와주실 거죠? 녀석들은 말 그대로 쓰레기야 만지라는 말은 하지 않았는걸요 맘이든 발상 좋아 어떻게든 해보자고 ㅋㅋㅋㅋ 두부 오우 우유 우유 야 이거 방패 야 니 아빠보다 더 멋있다 방패가 기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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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덜! 좀 싸우는데! 에이! 휘덩스님! 또 있냐? 나이스! 너 아빠보다 더 재밌는 것 같은 느낌은 뭐지? 이건 뭐야? 이건 뭔데? 네 고쳐주실 수 있죠? 모든 재능은 형님이 가지고 있나요? 생각하기 나름이지 나도 아버지 없이는 힘을 못 쓰는 거 아니냐 제가 그렇다고 대답하면 그러게 모든 재능을 가졌다고 인정하는 게 되잖아요 뭐야? 너 어디서 꺼냈어? 아니 주머니를 뒤지더니 이걸 꺼냈다고? 오늘은 걱정이 너무 많은데요? 그저 내가 아껴는 사람들을 도발주려는 거야 그들에게 나쁜 일이 벌어지도록 도심 없으니까 프레야님은 저를 죽이지 않을 거고 요르몬간드는 자막이 너무 빠르고요 별리하게도 내 기억에서 이미 삭제해버렸지 도착했어요 제가 없을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없을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없을 거라고 했잖아요 불러올 생각은 해본 거냐 처음에 볼필이를 불어서 불렀었죠 볼필이 같은 거 말고 볼필이 같은 거 말고 태궁하며 여우뮈afe유 그러지 않았어 지금 여우우 rapping 정말 평범하구나 이리 자시면 Ages 어서 오세요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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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ing 흐흥 방금야 침동 정랄이야. 루키야. 빈 불 아깍타. 라이과 레이 와 배이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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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오세요 리 리 리 리 리 리 리 당신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유용한 대화였네. 철의 숲. 이게 무슨 뜻일 거라고 생각해요? 집에서 나오지 말았어야 한다는 뜻이지. 나는 돌아가자. 집에서 나오지 말았다. 혹시 내가... 헐. 문이 얼었어. 잘 못 눌렀어. 어쩔 게 얘기였어. 예전 발키리 의외로 아무렇지 않게 걸어가서 브레이아님이 유쾌한 기분은... 그러세요. 파크 파크. 모험과 신비가 가득한 파크. 발더러는 그분을 죽이려 했고 우린 선택권이 없었잖아요. 그분도 그렇게 생각하실진 모르겠다. 어쨌든 그분께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아저씨의 화살이기도 했고요. 진짜 심장했고, 이쁘게 말했고, 이것을 옆으로 바닥을 깨지게 말했다. NS1 죄송합니다. 기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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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어떻게 부갤 수 있을까? 아! 불항아리를 공...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아저씨! 아저씨 쏘리! 짐승의 부속물을... 왜 챙기는거야?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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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먼저 가서 죽어... 어쩌면 이건 불길한 징조일지도... 어린이처럼 굴지 마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놓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요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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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대로 해요 영역 사이로 가시던가 그럴 수 없다는 거 알잖아 베스트를 낫길 바라건데 아유 자막이... 그렇게 끔찍했어요? 이 대답이 정말 궁금하다면 다시는 이러지 않게 간절히 바라마 하아... 아악! 아악! 못가게 막을 수 없다면 여기 남겠어 여기서... 이걸 고쳐봐야지 저거 어디서 꺼내는거야? 야 저것도... 요거 탐나는데 요거 요거? 에헤... 우으... 뭐야? 여우... 스케스... 저글량의 그리프라고 강한 힘으로 가격한다 아 이거 갖고싶은데 저거 아 갖고싶은데 저거 불화살이 있어야되나 그분의 아들을 숨지게 만든 화살촉을 지닌 채로 저 안으로 걸어 들어갈 작정이야 상이 아래 숨겨둘게요 이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상징물이라서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살인무기가 필요한 거냐 저한테 용기를 준다고요 그렇게 나쁜 일이에요? 브레이아님을 설득하겠다는 용기를 준다면 맞아 나쁜 거야 시도할 수 밖에 없어요 으 깜짝이야 일단 계속하자 정말로 이게 좋은 생각 같아? 너한테는 아무 계획도 없어 부르기 바라기에 훈돈 속에서 더 잘 달리는 법이랬어요 그 말이 지금 상황이랑 맞는다고 생각해? 이건 생사가 달린 문제야 라그나로크의 문제에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살아가자 얘는 어딜 가나 그냥 이제 의외로 가면 어느 쪽이지? 앞으로 향하기만 하면 결국 도착하겠지? 그럴거야 자 이제 아빠한테 이제 머리끄댕이 쥐어 뜯기고 이제 그래 봐야 정신 차리지 이제 우와아 이거 지리는데 잘 샀다 이거 잘 샀다 웃 Chrome 아이구 어디갔어 는 병지니 어디갔어 그래, 그래, 그래 막혔어 저 각도를 또 찾으라고 오 별도를 어디서 찾지 여기는 아니 어? 지금 뭐야 이쪽은 아니겠지? 왔나? 너무 멀잖아, 그죠? 불타는 항아리도 안 보이고 여기를 지나가야 보고가 있을 거 같은디 흐흫 저건데 얘를 어디서 쏴야? 앗! 아 아 이렇게 되었다 아버지가 지금 내 모습을 보신다면 크게 화내시겠지? 알면서? 나를 믿어주시면 사정을 숨길 필요는 없을 텐데 거짓말을 한다면 너를 어떻게 믿겠느냐 사실 맞는 말이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면 그건 너도 매찬가지 아니냐 글쎄요 제가 그걸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아프잖아 이 조식과 여름의 전쟁이 아르 어 왠지 이거 나 왜 재밌지 크리토스인가? 어허헣 떨어져 죽었지롱 아 안죽었네 어머니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머니를 왜 믿지 않으시지 왜 내게 알려주지 않은거지 흐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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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따 básicamente 어휴이우우 흐흐흐흐흫 예복 애들이 많으면 성가시일거같은 그런 몹인거같아 얘들아 가만히오 아무것도 못하쥬오오 다가오지도 못하쥬오오오 아유 도망가기 바쁘쥬 아유 막 뛰어와 보지만 이미 죽었쥬 아유 좋다 이 스킬은 뭐 거의 필수 스킬이 아닐까 이것들을 미리 미리 폭발시켜 놔야지 이거 안그러면 다시 또 살아난다고 이거 썩을것들 이거 죽은 척하고 있다고 안전 저는 미텔 사용했다고 그 때까지 주봐 저봐 저봐 저럴 줄 알았어 어어 어어 기다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너 좀 친다. 이 형 좋지 못한 것, 좋지 못한 것, 좋지 못한 것에. 아무것도 못하죠? 오지도 못하죠? 접근도 못하죠? 꽉 신나게 달려와 보지만 뒤늦게 이미 늦었쥬? 에이, 니 아빠. 얘 막 저기하네. 게임하면서 부모 드립치네. 응, 느그 아빠. 하하. 느그 엄마. 느그 아빠. 응, 패 드립해. 패 드립. 니 아빠. 니 아빠. 더 와 더 와. 저걸 어떻게 먹어야 되는거야? 저걸 어떻게 먹어야 되는거야? 역시 3D 게임은 패드인가? 뭔가? 뭔가? 그 위에 있는게 너냐? 오, 저기있네. 거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그걸 한방에 맞춘다고? 역시 파이젠이라. 방금 내려왔잖아. 방금 내려왔잖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너무 좋아해. 어? 아닌가? 다시 가야 되는건가? 방금 여기서 나오지 않았으나? 새로운 길이로 본가? 새로운 길이로 본가? 프레야님. 안녕하세요. 어린 치크로 찾아오는게 어때서요? 저는 나쁠거 없잖아요. 제 말은 아드님이 죽음이 저의 책임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니, 그 내용은 언급하지 말아야겠어. 연습하기는. 애가 아무리 얄미어도 여기서 죽여버리면 애가 더이상 게임을 할 수가 없다는 점. 어떻게든 되겠지. 어? 오우, 겁대거리고. 신들어와 남아있는게 좋았을텐데. 자, 잠깐만요. 자, 잠깐만요. 네 아버지, 어디 있느냐? 여긴 없어요. 아버지가 보냈어? 아니요. 아버지는 모르세요. 넌 오지 말았어야 했다. 네 아버지는 나의 아들을 빼앗아갔어. 칠푸님 감사합니다.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흥, 칠푸님 슈퍼채팅 천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흥, 칠푸님. 흥, 칠푸님. 흥, 칠푸님. 흥, 칠푸님. 목숨 걸고 하는 말이냐? 흥, 칠푸님. 흥, 칠푸님. 나에 대해 뭘 안다고? 저를 아직 죽이지 않으셨다는 건 알죠. 고민하시는 동안 오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절 풀어주시면 어떨까요? 아버지의 일로 용서를 구할 거라면 헛수고야. 운명은 이미 결정됐어. 하지만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진 아시잖아요. 난 오딘에게 접근할 수 없어. 그럴 필요도 없고. 라그나로크가 처리해줄테니. 오딘이 미르가르드에 왔었다고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우리에게 왔었어요. 거역하지 않으면 평화를 약속하겠다면서요. 라그나로크는 벌써 방지했다면서요. 그는 거짓의 능예. 그럴지도요. 하지만 그로와의 예언대로 거인족 군사가 필요하다는 것도 아시겠죠. 거인족은 이오트네이에서 천장을 기다린다. 아니요. 직접 가봤어요. 거인족 군사는커녕 거인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저뿐이었어요. 너라니. 요트네이에서 우린 진실을 깨달았어요. 어머니는 미르가르드에서 일족을 지키던 최후의. 그게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거인족에게는 저에 관한 예언도 있었어요. 저를 로키라고 불러요. 로키. 오딘을 막도록 제가 어떻게든 도와야 하나 봐요. 어서 오세요. 거인족은 전부 죽었고 프레이아님도 오딘과 싸우려 하지 않으니. 이미 오딘이 승리한 셈이에요. 우리가 협력하면 어떨까요? 마침 다시 싸우실 수 있으니. 나는 온전한 상태가 아니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티르도 찾았어요. 혹시 티르와 이야기 해보시면 티르가 살아있다고? 예. 스바르타 알파엠에서 구했거든요. 불가능해. 아홉 영역은 누구에게나 닫힌 상태인데. 아니요. 길을 여는데 성공했어요. 다음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지만요. 그래도 함께 뭉치기만 하면 그만. 그만. 이제 그만. 이곳에서 떠나가라. 가서 돌아오지 마라. 내 마음이 바뀌기 전에 어서. 네 아버지에게도 똑같은 자비를 베풀 거란 기대는 버리고. 아홉 영역은? 제크와 콩나물인데? 콩나물? 콩나무. 그렇게 높게 자르지도 않았네. 저거 뭐 우리 아빠가 그 어? 칼을 몇 번 휘두르면 다 불탄 텐디. 내가 찾을 수 있냐고. 다른 곳은 이제 뱉니라. 요청을 부자고. 그 어? 글쎄고 그 어? 그 어? 그 어? 그 뭐지? 그 어? 그 어? 그 어? 그 어? 몰드 채널에다가 게임방송 하고 있다고 고정 댓글 남겨놔야 되나 근데 아무도 안 보겠지 틀어만 놓느라고 지금 의미 없겠지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벽 틀은 걸 좋아하다니 다행히 방송 없습니다 네 목걸이는 어딨어 아무래도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생각해봤는데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분이 가져가셨구나 오늘은 네가 운이 좋네 그래서 말인데 본 던속을 달려본 소감은 어떻더냐 저는 내가 방금 고쳤단 말이야 오 이번엔 신드리를 네 네 좋은 아이디어여 너무 싫어하지만 우리 아버지에 대해 얘기하는 건가요? 너는 정신을 죽일걸요? 너는 죽일걸요? 아버지는 당신을 죽일걸요? 그렇지 솔직히 털어놓는 김에 말인데 네 의견을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내 형에게 오랫동안 숨겨온 내용이기도 하지 뭐 말하세요 돌아가는 길에 알려줄게 우와 뭐야 음성인식이야? 오우 좋아 네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 대장관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지? 프록이 죽은 거야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알프엠이 있는 영혼의 호수로 가서 형을 되찾아 오기로 했어 끝없이 몰려드는 영혼들이 나를 막으려고 했지 아직도 살갗에 달라붙는 녀석들의 손길이 느껴져 하지만 형의 이 영혼을 이루는 내 조각 중에 세 개밖에 가져오지 못했어 구독도 뜨네? 감사합니다 구독을 안 하고 있었단 말썸 응? 아 아 명콤비인데 야 아버지 은퇴시켜도 되겄다 야 신들어와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는데 제대로 못 읽었어 형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홀로 남겨지고 싶지 않았단다 형이 죽었는데 다른 도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그들은 등을 돌려버렸지 그래서 우린 떠났어 스스로 보금자리를 개척한 거야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에 사로잡힌 채 살 필요도 없잖아요 아버지가 깨어나기 위해 죽기 전에 돌아가야 네가 밤새 떠올린 것 중에 가장 낫구나 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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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입타물어라 그래서 어쨌든 그럼 그런 브룩이 죽은 상 죽은 애를 데려와서 지금 그러고 있다는 소리야 혼을 데려와서 살려냈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럭살 잡고 끌고 왔다 이 소리구나 빈산으로 집에 돌아오는 게 더 속상해요 트레가 실패로 끝나버리고 저는 기다려 꼬마 트레가 네 기대를 모두 채워주지 않았을 뿐이지만 끔찍한 운명으로부터 구해졌잖아 하찮은 일이 아니라고 어쩌면 그가 우리에게 도움을 줄지도 모르고 그럴 지도요 하지만 아버지가 언제까지 저한테 맞춰줄진 모르니까 이미 은신처를 골라놓으셨을걸요 괜히 들켜서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자고 도착하고 나면 내가 관문에서 흔적을 숨기고 뒤쪽으로 돌아갈 테니 넌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해 배신 쟤 빨리 움직이고 배신 쟤 빨리 움직이고 이미 갔는데 바로 앞에 있을수도 어디갔어 어디갔어 여기구나 안자고 있어 거인족이 전쟁을 권하지 않을 거라는 건 확실한가 나는 그들이 지혜롭다고 했어 내 경험으로 지혜는 평화와 함께 가던데 걱정할 필요 없다고 했잖아 아트레우스 어디 갔었냐 오줌 너로야 다들 나만큼이나 푹 쉰거야 다들 나만큼이나 푹 쉰거야 금방 내려갈게 이건 소세지요? 소세지요? 응 그렇지 왜 아니겠어 음식이란 음식이란 이보다 만났던 기억이 나와 그럼 직접 요리라도 해보시지 그래 기꺼이 하겠소 뭐라고? 아트레우스 다음 행보를 계획 중이다 어디로 가실 생각이세요? 알프웨이 알프들의 고향이다 알프웨이요? 그거 싫어하시잖아요 왜 거기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다니 우리가 원하는 건 전부다 그러하이 성수 말이오 젊은이 아버지의 말대로 자네가 그곳에서 찾지 않았어 지식 간수자? 제가 풀어낼 만한 비밀이 거기 숨어있을지도 몰라요 모든 것을 예지한 예언자보다 적합한 사람은 없겠지 네 혹시라도 아버지가 음 아니에요 멋진 소식이네요 알프웨이 이봐 너희를 거기까지 데려다 줄 물건도 까먹지 말라고 이제 더 큰 탁자를 만들어야겠어 연기 내가 먹으면 되지 내가 먹으면 되지 티르 우리 함께 가도 괜찮겠어요? 네 어서오세요 준비됐다면 언제든 환영이야 자네 아버지가 준비를 마쳤다면 말이오 원하는 답을 찾는데 나의 조언이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보답하고 싶소 게다가 알프웨이의 빛을 다시금 보는 것도 내게 유익할 때다오 엘프의 그 빛이 끝내주긴 하지 그런데 이 기획은 누가 자네인거죠? 물론 미미르였어 자네가 어떻게 나를 발견했는지 물어봤을 뿐인데 요툰족 성사안의 비밀스러운 예언에 관해서도 설명을 들었어요 놀랍다고요 지금까지 본 성사들 이야기하다가 그레토스가 빛의 신전 바깥에 그로아의 성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지 뭐야 알프의 힘에 갈 수도 있으니 어떤 게 현명한 행동인지 확실해졌지 살아있는 가장 똑똑한 자는 헛걸음을 디디는 법이 없을 듯하오 경술한 언사일지 모르나 바로 없도록 말이오 알다시피 나는 그대와 대화를 언제나 언제나 그라체 자유의 몸이 되어 다시 만나니 기뻐 어.. 뭐 이렇게 지치지 혼술 안주는 뭐 드셨어요? 당신에게도 고맙소 프로 내게 이런 옷을 입을 자격은 없지만 당연한 소리를 이 몸이 너희에게 줄 위그더라시 땅 주인과 어떤 거래를 했는지 신경쓰지 말라고 땅 주인이요? 걔는 땅 주인이 아니거든 알겠어요 육회을 식스타임 저걸 남긴다고? 몇 개 대지도 않는걸? 이건 쓸모 있겠군 세상에 진짜였어요 티르가 정말 청소도구실에서 자더라니까요 기 큰 신들에게는 그게 정상인가요? 아니면 평생 같이 탄 신들만 그런건가요? 자 머리만 있는 분은 안 먹냐봐요 별로 뭘 먹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뭘 계속 자원이 부족하대 뭘 해보지도 못하게 에잉 음 나가면 되나? 나가면 되나? 네 지금 가요 관문에서 금방 만나도록 하겠소 오오옆 예쁜골 아들 사진 한 번 찍을까? 아들 포토모드 포토모드 뭐 이런거 있던데 오오 그렇지 아들 아들 사냥방 찍죠 아들 가깝고도 먼 아들 넌 그래서... 찍는... 찍는... 찍는 버튼은 뭐야 post having a lot of worthless mode bul한 정솔모 뭐야 정솔모 뭐야 세상에 정말 환상적인 육체로구나 놀라우리 많지 다양한 종류의 폭력을 저지르는 능력도 갖췄겠지 분명히 녀석이 세계수를 돌보는 정솔모일 거야 입맛을 덮는 이 향기는 혹시 아 미안해 귀여워 호박지네 오징어 먹물 맛이 살짝 터해진 견과류의 진한 풍미야 싫다 미식간 아니로구나 네가 정말 라타토스크라면 도물청 할 때마다 왜 성격이 달라지는 거야 설명하자면 길지만 그 말이 맞아 진짜 라타토스크는 바로 나야 너희가 라타토스크라고 착각한 존재는 내 환영의 일면일 뿐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불쾌한 녀석이었지 내 자신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서 거의 다른 개체에 가깝다고 생각할 정도야 말이 나와서 말인데 신나라 나와서 친구들에게 인사하지 않을래? 저리 꺼져 바빠 그렇게 나올 거라 예상하고 있었어 어쨌든 이제 진액은 내가 전부 갉아 냈으니 이것이 씨앗인가? 맞아 정확히는 네 그들아실 씨앗 우리 드워프 수입자들이 약간 재구성을 한 다음부터 내 나무에서 새로운 벅적지를 열면은 이런 씨앗이 필요해 네 나무라고? 마찬텐데 나무 여기 내가 보여줄게 구룡님이 알프엔 씨앗을 원했던 이유도 이거였구나 분명 너희들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게 했어 어 이마트 저 위에 이마트 아니냔가베 이거 이마트 아닌개비 뭐야 에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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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전가 우리의 비프러스트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크엘들은 다크엘들은 다크엘들이의 벽에 적혀서 그들이 다크엘들은 다크엘들이 돌아오고 하늘은 돌아왔습니다 알파엘들은 지금 더 좋냐고 지금? 알파엠 알파엠 정말 오랜만이고 정말 오랜만이고 여긴 신전이 어딘지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거기서 그로아의 재단을 그..뭐라구? 망가진 역사..그래.. 간단한 해결책이 없는 문제지.. 끊을때마다 너무 웃겨 머리끄댕이 자꾸.. 해적하라고 갖다대는거 너무 웃겨 아..진짜.. 알프에 맨 사막은 부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오.. 사막이야? 살아있는 사막이라.. 알다시피 안따는 생명으로 가득했소.. 거의 다 음악까지.. 사막의 노래라 불리기도 했다오.. 이제는 사라졌지만.. 전쟁의 또다른 피해자일 뿐이오.. 뭐야.. 저거 어떻게 가지? 했는데.. 부수면 되는거였다.. 얘들아 어디있냐? 어..뭐야 쟤..우와.. 나도 그렇게 갈래.. 저기 뭐있다.. 잠시만.. 어디선가..소리가 다녀요.. 뭐.. 고통이 잠겨있어.. 뭐있어요.. 연두해..요.. 연두해..요.. 무엇이 들리느냐.. 어떤 동물같아요.. 저런 폭풍속에서.. 첫번.. 자 여기서 잠시.. HHHH.. 터질것같은..네.. 방광을 달래고 오겠습니다.. 방광을 달래고 오겠습니다.. ㅎ... 거저되는 음악과 동시에... 완벽하게 쉬탐을 끝낸.. 양근님 감사합니다 어딨을까? 위에 있니? 이거 어딨니? 하나는 여깄고 하나는 여깄고 한 놈으로 여깄다 흐어 흐어어 흐어어어 흐어어어 어딨지? 어? 저기있다! 하아! 이걸로만 해야되나? 어어? 됐다 하나 여깄다 찾았다아 최은정님 또 이처럼 감사합니다 안오니까 그게 별일 없니 이두니 사과를 충분히 모았다 최대 체력이 증가한다 어어어어 요! 최은정님 슈퍼채팅 2천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최대 체력이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어디가서 꿀리지 않아 어디가서 꿀리지 않아 너도 어디가서 꿀리지 마라 우리 모두 같이 꿀리지 말자 알프에 물어 되돌아가지 않은거야 미미로 맞아 그랬어 고양양에게 운명이 그 얘기는 더 중요했단거지 프레야님의 오빠 말인가요? 동생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기도 하오 오 저 새 뭐야? 저 새 이름은 띱이 아닌가 띱? 흐흐흫 띱대 던진 도끼를 반사합니다 던진 도끼를 반사합니다 어어 얘를 반사시켜서 워다 던져 졌다 던져야되는거 아냐? 울트라 사이에 틈이 보여요 그렇군 옛날에 얘는 그냥 튜토리얼 용이였어 알겠스 어 영롱한디 어 영롱한디 흐흐흫 아 뻥 안았다 아 영롱한디 아 영롱한디 아 영롱한디 메이장 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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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물쭄은다 현숙 그 알아요? 김용명 너무 웃겨 어, 뭐야? 싸우지 말란 소리야? 싸우란 소리야? 빨리 빨리 말해야지 오, 막아? 어? 쟤 왜 쳐다만 봐? 아니구나 으야! 파란색 이중고리가 뭐야 파란색 이중고리가 뭐지? 파란색 이중고리가 뭐지? 흠 공중에서 내려오질 못하죠? 생방 쉬고 게임 방송하겠습니다 라고 써놨는데요 못 보셨나요? 흠 힐 힐 점프 кий 힐 과 마지막으로 부 breathtaking 이건 아닌 것 같죠? 여깄다 저걸 어떻게 기다려 상자 먹고 가게 해줘 아 왜 이거 안되는건데 제가 휴방 생방 쉰다는건 어디서 보신거에요? 커뮤이에서 보신거에요? 아니면 전에 제가 방송한걸 듣고 말씀하시는거에요? 죄송할건 아닌데 생방에서 얘기한걸 듣고 하신거라면 뭐 뭐 이거 이걸로 하는게 아닌가봐 얘는 또 이거 아닌가봐 어? 이건가? 이거 어떻게 불을 올리는걸까요? 순서가 안맞아서 그런가? 아닌데 N N 맞는데 튕겨내버리네 에이 안먹어 엄청나게 높아요 공포라디오 커뮤에 생방 쉰다고 하셔서 빨리 나와주시라고 댓글 달고 다른 영상 보는데 추천 영상이 게임방송을 하고 계셔서 왔어요 맨 윗줄만 읽으신건가? 바로 아랫줄에 있었는데 그러시겠죠 제가 아파서 그런건 아니구요 말 그대로 이제 컨디션 조절 조절이에요 조절 아버지 이제 가르치 알프하임 프레이어가 아랫줄을 결정하지 못했고 오딘 배나하임에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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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씨이 그 때 에이씨이 그 때 흠 문을 열어버린다 정말라 정말라 네 근데 영역에 균형이 기울어졌다구요? 영역에 균형이 기울어졌다구요? 여기 쓰이있잖아요 당분간 컨디션 조절을 위해 목요일 생방송을 진행하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대신 오늘 8시 30분 게임 채널에서 갓 오브 워 라그나로크를 어제에 이어 계속 진행합니다 일요일 생방송은 정상 진행합니다 혹시나 컨디션 조절한다면서 게임 방송은 왜 하는거냐고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생방송을 진행하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생방을 하기 위해 미리 더빙하고 편집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 그런거라는 점 안내드립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흐흐흐흐 흐흐흐 흠흠 흠흠 이 새끼 이거 이거 이 새끼 이거 일해라 절해라 하네 네 잘 할 수 있다 아트리우스 이제 가보겠어 그래 저런거 잘 보는것도 능력이지 아더라 아 임태현님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웬만한 컨디션 가지고는 안 쉬어요 웬만해서는 문제는 뭐냐면 코로나 걸렸던건 아시죠 코로나 후유증으로 이게 참 애매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사람들은 그냥 방송하면은 방송하는거 딱 요거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방송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준비하는게 문제란 말이죠 제가 일주일에 두 번 방송하잖아요 그 목요일 방송을 위해서 거의 이제 화 화수 목 이렇게 준비를 하는 편이에요 월요일 월요일 월요일은 거의 자막 한다고 보면 되고 음 그리고 이제 그 끝나면 바로 또 이제 금요일날 더빙 해가지고 금토일 또 이제 일요일방송을 준비하는거 거든요 예스 근데 이제 그 후유증 이후로 좀 목이 금방 쉬기도 하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몸이 많이 피곤해져서 면역력이 약해져서 그래서 이제 코로나에 걸린거잖아요 그러다보니 그러다보니 이렇게 이왕 이렇게 된거 좀 시험시험을 하면서 조절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일요일 일주일에 한번 방송하는 걸로 해서 당분간은 좀 내 컨디션 조절을 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아프거나 그런건 아닌데 오기 아직까지는 왔다갔다 하고 금방 쉬고 그런것때문 그런겁니다 어쨌든 걱정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와 오늘 그거 올린거 그 제가 새롭게 한거 있잖아요 시도한거 소윤이님 사연 속삭이듯이 한거 그거 겁나 욕먹고 있어 듣기 거북하대서 그냥 원래대로 하던대로 하래 다시는 이렇게 하지말래 와 생방이랑 생방이랑 이렇게 네잉? 아유 감사합니다 아 아프리카가 되고 있었어? 아 그러네 아프리카가 켜져있었네 아하하하하 아 아 나는 왜 갑자기 아프리카에서 왜 후원이 들어오지? 아프리카가 동시성출되고 있었구나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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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그렇게 속삭이는 소리가 클수가 없어요 그것도 최대한 키운거야 어쨌든 호불호가 겁나게 갈린다는 점 인지했구요 그래도 뭐 좋다는 분도 계시긴 한데 대부분은 다 별로라고 하더라구요 아니 나는 그래도 그냥 뭐 좀 별로 이건 좀 너무 생소해서 뭐 이런 것까진 이야기인데 듣기 거북하다 아 메리골드님 감사합니다 메리골드님 슈퍼채핑 5천원 감사합니다 거북하다는 말이 나올 줄 몰랐어 그래서 하도 그런게 많길래 이 닭그릇 제가 그 고정 댓글을 남겼거든요 이러이러해서 그때 이제 그 거세기에 걸려서 코로나에 걸려서 그 후유증으로 목소리가 안 나와서 이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새롭게 시도한 방법이었다 뭐야 같은 데잖아 그렇게 남겼거든요 그냥 이제 그 닭그래도 어떤 분들은 아니에요 전 그래도 좋았습니다 뭐 뭐 이런것도 있고 아니 전 무조건 그냥 좋아해달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 분도 계시고 그런 분도 계시고 뭐 어 그래도 아픈데 고생하셨네요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 몸이 안좋으셔서 새롭게 시도하신 거였군요 전 브로였습니다 이렇게 쓰는 분도 계시고 음 게임 재밌어요 이거 음 게임 재밌어요 이거 그 그 진행중에 이렇게 걸어가면서 나오는 대사들은 제가 읽을 때도 있고 안 읽을 때도 있으니까 그런건 여러분들이 잘 가려가면서 가려가면서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시면 게임 몰입에 뭔가 스토리 몰입에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거 오 약간 개잖아 요상한 새 요상한 새 아야 흐흐흐흐 여기가 아닌가베 여기가 아닌가베 어? 이렇게인가? 아닌가베 흐흐흐흐흐흆 오우! 이해! 맞네 저 까마귀가 까매기 까매기 뭐야 과메기도 아니고 저 까매기가 연탄꾼이었네 네 후원 내역 켜놨어요 그거 몰아듣기에서는 후원해도 팀쿵 안해준다길래 화면이라도 띄워드릴라고 뭐야 지금 이거 켜놓고 몰아듣기 보고있는거야? 화면이라도 떠져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별로인가요? 켜놓기만 하고 테스트는 못해봐서 여기 본거잖아 우와 이거 이쁘다 아들아 사진찍을래? 아들 아들 우리 사진찍자 아들 어디갔냐 아들 흐흠흫흫흫흫흫흫 관광사진 아버님 효도관광 계속하겠어 엘프들이 빛을 사용해서 문을 만들고 자신들도 강해지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둠의 엘프들은 왜 빛을 사용하는거죠? 빛을 근원으로 돌려보내는거에요 여긴 어떻게 지나가지? 알파임 요거를 벌떡 올라가야 되나? 어디를 겨냥하죠? 아저씨 저기 저기이잖아 저기 저어기로 가야되잖아 그러면 그러면은 네 어서오세요 어느 각도에서 맞춰야되 이거를 유물 유물 아 여기서 하면 되겠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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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하 얘들아 휴하 눌렀하다고 계속 오는구만 뱅 웅 나는 왜 아들을 플레이하는 게 더 재밌지? 왜 이렇게 다 먹었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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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정도만 사도록 하자 어서오세요 이거 그냥은 못 부시나? 꼭 저거랑 튕겨내서 푸셔야 되나? 어디가서 튕겨낼꺼 아하 아하 훌륭하지 이것들이 막 폭발하고 난리가 났네 방금반이 아프셨겠데 뒤졌다 이 아들아 방금반이 아프셨겠데 너무 웃겨 그거 계속 떠있어요? 후원? 메세지? 그거 좀 뜨다가 끝나면 안되는건가? 아이씨 뭐야 이거 아들 후원? 후원 더 반전한 것이다. 혹시 몰아듣기 케럭고 계신 분 여이씨 아 왜 자꾸 맞냐 그거 아직도 켜져있냐고 왜그냥 아 뭐야 아 죽었어 너 왜이렇게 못하지 그거 그럼 잠깐만 얼른 가서 끄고 올게요 어 뭐야 이거 패드가 빨간불이 들어왔어 그게 문제가 아닌데 지금 나 이거 연결해놓고 한다고 하고 있었는데 어 뭐지 죽어서 빨간불이었던건가 저거 아니야 빨간불 또 없어졌네 아 죽어서 들어온거래 나도 죽은줄 알거든 저 잠깐 잠깐만요 여러분 그거 계속 떠있다길래 그거 좀 끄고 올게요 그 왜 일정시간 지나면 꺼져야지 그거 알람이 죄송합니다 얼른 갔다올게 죄송 죄송 그 왜 일정시간 지나면 그 일정시간 지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방송은 언제나 어려워. 자 감미로운 삼자대면의 감미로운 BGM이었습니다. 네 베베님 쉬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썩을놈들. 얘네 왜이렇게 세냐? 막았잖아. 양쪽에서 공격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화가 풀리지 않는 아버지였다. 쟤는 한방에 점프해서 온 거야? 대박. 대박. 오신 거야.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시면 우리의 스킬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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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우 늦었어 이 스킬을 발동 중 R1 발동 중 R2 회피종 앞으로 기울이면 R1 달래주는 중에 너무 많아 도중에 R2 도중에 R1 조준중에 R2 괴뚜루누에 괴뚜루누 R1을 길게 누르라 할것이 많으 어? 이거 로스트아크 처음에 시작할때 트리시온 가는길 아님 감피 트리시온으로 가는길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동을 즐기려 할 것입니다. 빨리 이를 내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다가가고 싶어요? 네, 우리의 가장 빠른 것입니다. 나야되요. ன이라도 더 높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못 믿을 것입니다. 음... 흠 괴안 누님은 퇴근하셨지 이따 안되지? 내가 뭐 잘못하고 있는건가? 이따 됐다 어 이제 지네 엥? 빨리해야돼? 그럼 요거 요거 하나 어딨어 혜연우 님도 사실 계약직 배우라서 집엔 가셔야지 아 여기있네 순서는 상관이 없는듯? 아이샤 순서는 상관이 없는거 같은데 와 이거 근데 어떻게 시간내에 이걸 다해 아이샤 순서는 상관이 없는거 같은데 요거를 갔다오면 끝나겠다 좀만 더 빠르게 하면 해낼 수 있을거래 잠시만 이거 먼저 하고 최대한 시간 벌어 여기서 던지고 달려가 야 뭐해 달려가면서 받고 아 여기 아니잖아 야 이거 너무 어려워 이거 시간이 잠깐만 내가 그거 미니게임 그거 시간 더 주는 걸로 했던거 같은데 근데도 이렇게 못한다고? 어딨냐 그거 미니게임 그거 종소리가 끝나기 전에 어떻게 치는데? 이상하네 참 말도 안돼 이렇게 시간이 오래걸리는데?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이걸 어떻게 하라고 아 일단 얘를 먼저 치는건 맞는거 같다 이게 가능하다고? 이게 가능해? 이게 가능해? 하하핫 아 여기서? 아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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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 여기서 던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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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됐다고? 던지고 아하핳 아하핳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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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된다고? 아아 조금만 더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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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먹고야 말겠어 안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고? 아이씨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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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수고했어 수고했대 아 뭐야 청양고추인줄 알았네 청양고추인줄 그리고 아이씨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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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은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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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아이씨 모델 하여금 자원 제 권리 아름다운 아 아 왜 나만 맞히냐고 뭐야 얘는 또 어디서 나온거야 아들아 나 죽어 흐흐흐흐흐흐 아 피곤하다 아빠는 피곤하다 피곤하니깐 저거를 돌리다가 이걸 하다가 안죽었어 잠깐 누운거요 나도 어디서 꿀리지 않아 왼쪽 모두 어디서 꿀리지 마라 우리 모두 꿀리지 말자 나이스! 으어어어어어 그럼 아 까입은 아니다 형 되게 많다 애들 와 장난 아닌데? 잠깐만 형아 어떻게 해야 여기를 효율적으로 싸울 수 있을까 아 이거 패드에 빨간불 너무 거슬리는 짜증나는데? 화가 나네 흐흐흫 자아 끄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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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야 으아암 히앗 으야아암 흐으암 으야아암 흐윽 흐윽 핫하 흐윽 으어아암 으어암 다 됐다. 다 됐다. 이리로 유인하면 될 것 같애 싸가지들 싸가지들 으야야 막아야 돼 개의니 저의 한복판에 들어가고 다구리 맞고 이렇게 쉬운 것을 어 저시키 저거 야 쏴 오 피해? 쉐키가 아까 처치 못한 까마귀들이 아깝 어... 어쐨 진짜 지하여? 그 나라의 조합이 시작됐다 하지만 그 나라의 박 condone이 구속하 vantage 이 나라의 조합을 죽은 것도 그 나라가 잘못된다 그 나라의 척에 제 titre 다가올 수 없는 도구 물론 어디가 keer 나 토르의 묠일이 따위는 비빌 수가 없지 크레토스의 블레이드와 도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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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힘들다 티어, 우리 마지막에 여기 있었는데 다크엘드킹을 죽였다 그것은... 불가능 제가 궁금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리를 지키자 하지만 그는 죽였다 그는 죽였다 그는 죽였다 알았다 흐어어 여기서 얘를 튕겨서 가야되나? 이쪽에서 아 이제 아 아 힘없이 떨어지는 뻘 쭉 어떻게 맞춰? 여기서? 그라쿠만 에이 햇살 영혼님이 왜 책임 돼요? 유튜브 오류겠지요? 아 열일했다이 비비지 말라니까 아 또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워 흐흫흐흥 야 좋았 잘생겼어 자 셋이서 그냥 너 내 동료가 되어라네 어? 저기 뭐 있었어 아앙 못 먹었어 멜리르가 아니라 도끼로 도끼로 나중에 다시 올 일이 있을까? 스토리상 오는 거 말고는 스토리상 또 올라나? 그렇다는 말은 지금 굉장히 굉장히 많이 남았단 소리네 난 어제 오늘 하면 끝날 줄 알았더니 이틀 가지고 안 된다는 소리네 벌써 11시가 다 돼가는데 눈뽕이 다가온다 눈뽕이 다가온다 눈뽕이 다가온다 야 내 지금 갬성을 내 갬성을 네가 지금 태양이 다가온다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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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네...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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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야 셋이 사진 한 방 찍어도 되겄는데 이거? 이 정도면? 근데 되게 뭔가 되게 멋이 없다 왜 이렇게 멋이 없지? 지금껏 제 생각으로는 어둠의 엘프왕은 어둠의 엘프는 모두 티르? 우리가 잘못된 편을 도와주었나요? 정확히 과연 어떤 정확한 질문이라고 확신하는 거요? 맞는 질문은 뭔데요? 올바른 편이란 존재하는가? 바로 그거요 어찌 생각하시오? 이 전쟁에서 올바른 편이란 존재하오?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편을 선택하지 않는 쪽이 낫소 박쥐가 되란 소리잖아? 흐흫흐흐흫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흐흥 흐흥 흐흐흥 음? 문명이란 걸 믿으세요 신드러 아, 문명이란 걸 믿으세요 신드러 내 행동이 결국 무의미했다고 생각합니다 뭐하러 이렇게 자주 손을 씻겠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혈정은 유일한 건 바로 우리 자신뿐이지 깨달음의 어깨갑옷 와 이거 멋있다 최고급 복합 이건 다 기념키런데 아 이거 가지고 싶은데 자원이 부족하네 아 기침이 응? 뭐가 끊겼다구요? 뭐가 끊겼다구요? 연결상태 우수함이라고 뜨는데? 쇼미 더 머니라고 떴어요? 그러면 돈을 줘 흐흐흐흐흐흐흐흫 돈을 돈을 내놔라 생존의 팔쌍이 강화된 외피 팔 보호대 깨달음의 8보드 아 이거 가지고 싶어 아 이거 별로 안 이쁜데 아 룩도 중요한데 아 이 별론 뒤에 근데 우리 아들 꺼는 어떻게 해? 우리 아들 꺼 못해? 신드리 지난번엔 성수의 반대편에서 대장권을 차려두지 않았었어요?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는 사람이 있었네 엘프들은 이쪽에서 볼 때가 더 아름답다고 느꼈던게 아닐까 이야기에서는 일가견이 있는 것들이지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너만큼이나 당혹스러워 선물로 받은 대장권의 송풍구까지 확인해서는 안되는 법이야 어쨌든 행운을 빈다 아들 꺼를 해주고 싶은데 없어 없어 없는굴? 이렇게 해야되나? 이렇게 해야되나? 얘는 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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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뭔진 모르지만 일단 막 사 저런걸 사도 뭘 할춘없지 멈춘다는게 화면이 멈춘다는거에요? 오 여긴 또 뭐야? 사라진 남편을 찾으러 수색하는 크로아의 모습이야 남편을 찾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며칠이 걸리던 안타깝게도 크로아가 발견한 건 또 다른 무엇이었어 라그나 로크의 게시였지 크로아의 게시에 관한 에에에에에에에 크로아에게 찾아가는 거 개인적으로 게시를 들어볼 마음으로 들었던 마음인데, 마음에 안 들었더니 들었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크흠 철의 숲? 그건 저도 뭔지 모르겠어요 거인족을 위한 진화 속에 앉았죠 요트님이 있는거에요? 일부 거인들을 그렇게 믿기도 했지 하지만 철의 숲은 어디에도 없어 개념에 불과하거든 은유적인 낙원을 가리키고 실전하는 곳이 아니야 너무 길고 빨라서 석훈님들이 읽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등장인물도 많아서 누가 얘기하는 건지도 모르겠어 아 이건 뭐 극장 아니냐고 아스가르드가 파괴된다고 저 머리는 볼때마다 소름끼쳐요? 나 볼때마다 귀여운데 다른 영역들은 번성하고 그대가 오딘 또한 죽는다 그로아가 거짓말을 못했다고 그로아가 거짓말했다니 물론 그랬겠지 오딘은 거짓된 예언을 뒤쫓고 있어 그럼 우리가 라그나로크에서 승리할 수 있겠네요 오딘을 꺾을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은 여기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스가르드에 맞서 돌진하는 선봉장은 티르였다고요 헤르 군사도 그 자리에 있었고 엘프도 그리고 용사도요 뭐 용사가 누군지는 중요한 거 아니죠 어쨌든 오딘조차 모르는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된 건 처음이잖아요 승산이 있다는 걸 방금 봤다고요 티르? 리헌이 나의 선택을 규정짓도록 허락할 수는 없어 그래도 방금 봤던 아저씨 모습은 그건 잘못된 것이요 가자 의논해야 할 내용이 많다 이제 때가 되었다 이 동작 기간은 우리의 차자에 맞서 아무리 사로잡을 수 있겠네요 아무리 사로잡을 수 있 셀지 만약 아스가드가 죽을 수 있다면 오딘이 한 수 da이집을 잡을 수 있어야 할 일 아트레우스가 적에게 실주하여 도약 공격으로 적을 방해한다 방패 후려치기로 재빠르게 적을 가격하여 강한 기절 효과를 준다 공중이 띄운다 이 기절은 뭐고 저 기절은 뭐야 아 넘어뜨린 후에 아냐 음메 기다리고 있었구만 으야 언제 오셨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안 끊겨요? 그치 예아 나 조큼 성장한지도 허허헣 조큼은 성장하는거지도 떨어졌지요오 와이파이 버튼이 잘 된다고? 어떡해 와이파이가 꺼지면 안 되지 포리체로라구요? 포리체로라구요?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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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오호! 재미있지다 요오오 널 언제 왔어? 우리는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진짜 잘 어울리네요. 생각해? 조심해, Atreus. 그쪽으로! 오오오오 우 날라다니구요 내 알파누지 여기 알바 야 내가 알바생이나 여기서 상대하고 있어 여기서 알바생 알바모 알바생 와잇 알바가 좀 하는데 좀 치는데 알바 알바가 좀 치는데 알바땡이 알바만 와잇 알바만 well 와잇 고 아 어느 가능 으으쑤 야어 다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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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예의!" 사장 물러와잉! 자기 손으로 죽였다 이거지 이제 모든 게 다 괜찮아질 거에요 티라 어떤 일이 닥쳐올지는 그대도 봤어 그대를 따라서 전쟁에 나서지 않겠다고 했는데 아스카르도의 파메아를 향해 진근하는 중이오 다른 선택은 뭐가 있겠는데요? 선택은 언제나 있는 법이오 나는 그대를 전쟁으로 이끌지 않을 것이오 그럴 순 없어 이제 더는 그런 신이 아니오 나는 싸움을 원하지 않소 그대들 셋과 함께라면 싸움을 피할 방법은 앞길은 수많은 죽음으로 향했군요 상상보다 어려운 아픔과 고뇌로 언제까지 끌고 가는데 오오오 오오 역시 아버지 저걸 왜 끌고 가가지고 아필으 아버지 아필aland goes 아, 네. 아, 네. 네, 선생님. 고마워요 방금 일은 미안하게 생각했잖아 아니요 미안한 건 바로 나요 경행해서는 안 되었어 더는 지체하지 않는 게 좋겠어 시체가 있어야 엘프의 힘으로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가는 건데 일어나서 자기 다리를 잘라서 길을 끊어버린 거라고요? 티르를 공격한 게 아니고 어떻게 그런 걸 다 이해하고 하세요? 신기하네 저는 그저 어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게다가 예언에 따르면 예언 얘기는 그만하거라 우와 여기 무기 많은데 하나씩 가져가면 안 돼요? 우유 깜짝이야 이번에 아버지가 어둠의 엘프야 이번에 또 야 뭐야 뭐 가는데 왜 뒤에서 공격하면 어쩌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공격하는 거죠 여기! 또 어딨어? 와아, 이들 썰만 하구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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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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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아들! 좀 먹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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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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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재밌어요.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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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계속 안쪽으로 돌아가세요 나머지는 해낸다구 니네 어디갔냐 근데 언제 올라갔냐 쟤네 이제 떠나는게 어떻겠어 거의 다 왔어요 이쪽으로요 문을 열어주세요 싸움을 원하네 트레이어스 이것이 바람들에게 남겨내요 더 많은 것보다 아들 아들 왜? 아들 안가? 너 어디가 아들 뭐 가야돼? 아들을 필요는 없다 예언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건 알아요 직접 본 걸 무시해버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무시하는 게 아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유명하셨구나 여긴 아닌 것 같다 아들 가자 다시 삐졌어 거인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신하기조차 어렵지 거인족은 우리가 요투네임으로 떠났던 여행 전체를 예언했다는 사실 벌써 잊으셨어 라그르르구 저는 그들을 믿을래요 문제는 무슨 소로 티려도 그 예언을 믿게 만들 수 있느냐야 읽어볼까 하면 말해라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부재중이라면 어떻게든 내게 알릴 수 있도록 편리한 종을 설치했어 도끼를 투척해서 종을 명중시키거나 시키기만 하면 돼 나타나서 필요한 걸 도와줄게 염슴삼.. 연습삼 한번 던져보지 않겠어 나 오늘 왜 이렇게 혀가 꼬이냐 뭘 칠하는 거야? 이거 칠하는 거야? 훌륭한 섭씨의 투척이었어 크레토스 진정으로 노련한 달인이야 좋아 이제 내가 연락하는 방법도 알고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와줄게 네 설치한 것 아 지금 니트호그는 아래에서 뿌리를 갉아먹으면 세계수가 지나치게 성장하는 걸 막지 섬세한 균형이야 나만큼 상냥하진 않아도 가만히 놔두면 적대할 필요는 없지. 니드호그는 엄격한 놈이야. 새끼들을 지키려는 만큼 올바른 규율을 가르치는 데 집착해. 누구랑 좀 닮았지? 나를 좀 도와주지 않겠어. 물론이죠. 원한다면 언제든 식사를 들 수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스튜의 풍미가 진해질 거야. 진짜로 만들었네? 아까 맛없다고. 그럼 직접 해먹든가 했더니 기꺼이 그러겠어. 진짜 스튜을 요리하고 있어. 전쟁이시니 요생남이 되어버렸네? 내가 그대를 실망시키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저씨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진 않았어요. 기대는 그만두는 적이 좋을 거야. 오딘의 절대학처럼 내가 절대적인 선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오. 그러나 진실은 복잡한 법이라오. 진실이 유분법처럼 간단하다고 믿으면 위험하오. 그럼 정말 우릴 돕지 않을 작동이세요? 변명하고 믿음직한 나의 조언이라면 언제든 기대해두셨소. 마음 같아선 더 많이 해주고 싶은데 사실이라오. 하지만 지금은 부탁이오. 자네를 위해 요리하도록 하라고. 부탁해 주시오. 둘이 뭐야 뭐야. 썸 타는 건 뭐야 뭐야. 뷰토라고 부르는 저 요리에 디러가 뭘 집어넣었는지 모르는 건 아니겠지. 채소라고. 빌어먹을 채소 말이야. 흙에서 뽑아올린 거 정말이지 옳지 않아. 옳지 않아? 지 않아? 밥 먹자 밥 먹자 과연 맛있을까 조심하세요 고맙소 식탁에다가 왜 저글라 기껏 닦아놨더니 맛있게 드시오 나의 친구들 아니 우선 맛이 있나 봐야지 겁나 맛있는 거 아냐 자 여기 용사에게 걸맞은 식사요 그만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두라고 했다 아 물론이요 불쾌하게 만들 의도는 아니였소 전 불쾌하지 않았어요 그저 단어일 뿐인데요 네 반단력을 흐리는 단어야 그럼 정말 그 말에 아무런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엄마가 부탁한 여정을 끝내고 나서도요? 요트네임에서 우리가 본 건요 그 모든 건 무슨 의미였을지 그런 생각은 안 하세요? 매일같이 생각한다 네 어머니는 아들이 허튼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려던 게 아니었을 거다 하지만 거인들이 제가 기대를 걸고 있다면요 거인들이라니 너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건 나도 안전하도록 영리하도록 아이가 아닌 사내의 판단력으로 행동하기를 기대하지 만약 루키가 철에 숲으로 가리기 이런 방법이라 너는 아트레우스다 나의 아들 분위기 뭐야 이거 그뿐이다 알겠느냐 이젠 배 안고파요 분위기 용서하시오 크레토스 단어 선택에 신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먹어두는 게 좋을 거야 어떤 사람들은 거의 날마다 꼭 식사를 하기도 한데 그냥 이해가 안 돼요 로키비의 용섬의 철에 숲에 관한 내용이 전부 허구에 불과하다고요? 아버지는 그저 진짜 맛이 없나? 아무도 맛에 대한 평가를 안 하는데? 아흐 아니 어쩌면 너의 평생 동안 최고일 수도 있는 조언 하나 해줄까? 잠이나 자라 마음속의 문제는 자는 동안 알아서 해결된단다 알겠어요 잠이나 잘게요 좋네요 진심이였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얼른 나가주세요 얼른 나가마 이제 배고파서 막 주섬주섬 챙겨먹을 거면서 아까 주순거잖아 저게 뭐야? 염소 똥 아니야? 아 염소 똥이 저렇게 클 리는 없고 저랬어 저랬어 치킨 먹고 싶다 아까 저녁으로 저녁으로 닭도리탕 먹었는데 치킨도 먹고 싶다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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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이다 꿈 흠 흠 이 부자들은 치... 머리만 대면 바로 잠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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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대체 엘프엠에선 제가 신이란 걸 알았다면 그 많은 엘프를 죽이는 게 그리 싫진 않았을 거예요 자기잖아 자기 무슨 일이지? 가면인 거야? 그냥 우리가 신이란 걸 알고만 있어도 벌써 강해진 느낌이에요 여긴 도대체 어디야? 그냥 그 소리만 또 하잖아요 뭘 할 생각이 아니면 입 좀 닥치고 있어요 조그만 사람들의 조그만 문제 조그만 사람들의 조그만 문제를 듣는 건 이제 찔렸어요 기억이구나 좋은 내용도 아니야 그 안문을 부숬잖아요 요토에 이물어가는 유일한 길이었는데 원하는 게 뭔데 파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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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파로마 그랬잖아 방금 아무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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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아빠한테 맨날 했던 말 아니야? 아무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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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quirements 힘 맞죠? 거~! 아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 낮에 닭가슴살을 뿔먹었다고 그런거 하지말라고 그냥 제대로 먹으라고 골고루 어머니들에게 그렇게 말한 대가는 치러야해요 싫어 하지만 우린 신이에요 우린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린... 이건 싫다고 제발... 제발 기다려 어렸을때부터 완전 망란이었구만 어머니꺼 보다 훨씬 잘되는 칼이네요 역시 우리가 느낀게 잘못된게 아니였어이 흐흐흐 뭐야... 여긴 어디야 오... 신청해... 어디 가는건데 따라오라고? 반대편에서 만나자 자... 여기서 또 영어 표현 하나 배워가죠 평소엔 follow follow me follow me 따라와... 여기가 철의 숲이야 여기가 철의 숲이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고 있어? 내 꿈을 통해서 여기로 온거라고? 그건... 그건... 그럴 수도 있겠네 그건 뭐 다리로 한대요? 뭘로 한대요? follow you follow you 오원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충청도였다 영어도 결국에는 하... 그... 한민족에서 전파가 된거야 애들이 점점 많아지네 이렇게 해서 다 모이면 한방에 뜯어먹을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여기가... 저는... 잘 모르겠어 달콤하나? 아마 이 잎들은 오우 깜짝이야 날 잡아먹을거라면 미리 알려주기다 농담이지? 알겠지? 알겠지? 이런 곳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여기... 지나가? 어휴... 회식 메뉴가 제 발로 따라온 썰 푼다 이거야? 아직 완성된거 아냐 음... 이 밀감은 철의 숲 나무들이 껍질에서 추출한 거야 나무는 숲의 기억을 흡수하니까 밀감은 역시 기억을 보존해 주거든 과거의 기억 말이지 미래의 기억 또한 여기다 피를 묻히고 싶진 않아 정말 네가 맞구나 내가 누군지 안다고 안다고? 왜 그래? 나는 이 순간을 평생 기다려왔거든 상상했던 것보다 이상하게 생겼네 미안해 말이 너무 심했나? 약간 벌써 망쳐버렸네 아주 오랜만에 사람과 이야기하는 거라 그래 꼭 저렇게 말해놓고 말이 심했니?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 이상하다는 게 칭찬이었대 다시 시작해보자 나는 앙그르보다야 아마 또 묻고 싶은 게 많겠지? 어... 옆구로 보면 안... 뒤로... 보다... 한... 그로 보다... 보던 내답은 아니겠지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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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 뭐... 어떤 스킬... 몇 개 하지도 않았는데 어...나는 내가 어울리는 길로 갈게 갑자기 만난 소녀와 점프 점핑 점핑하면서 뛰어가는 이 상황 정말 자연스럽쥬? 어...약간 아바타 맞아요 그런 느낌은 아바타 빨리 개봉 한번 보러가고 싶다 아바타하고 영웅 보고싶어 아바타 불 불 아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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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위로갈게 나는 니가 가장 방향으로 계속 가 에리씨 그래도 게임방송에 30명 나쁘지 않은데? 채팅은 안올라오고 있지만 으잇! 30명 오선도선 알콩달콩 300명만 돼도 오우 성공이지 진짜 눈과 귀가 너무나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응? 응?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어제 너무 떠들어서 조용히 집중해서 보지 마세요 계속 떠드세요 여러분 제가 어떤 방송이든 계속 떠들면서 보세요 너무 쓸데없는 얘기만 아니면 너무 자기 얘기만 하는거 아니면 그냥 이렇게 게임 같이 게임하는거 보면서 얘기하시면 되잖아 괜찮게 생겼대 자기한테 하는 말인줄 알고 아이고 제 챗머니킬러 그냥 하세요 쓸데없는 얘기만 아니면 무조건 하세요 그러니까 서로 눈치 보다가 이제 채팅이 전혀 없는거 아니야 난 내가 나만 너무 혼자 말하나 난 어제 너무 많이 떠들었으니까 오늘은 조용히 해야겠다 아 채팅창이 이렇게 조용한데 나 혼자 말해도 되나 막 이런 그냥 하세요 다시 만났네 손잡았네 그러게 며느리 되겠네 질문이 많은 아이란걸 알지만 묻진 말하달라 sea 눈이 서로 공격하라고 다 엘리버우사 뭡니까 엘리버우사 hinges heli fl . . . . . . . 아들 약하지 않아 너너리도 개쎄고 아들 돈 너무 나쁘지 않아 잘 싸워 잠시만 이제 니 차례 그걸 버틴다고? 신이니까 막 이렇게 쑥쑥 크진 않겠지 야 크레더스도 이제 중년 됐는데 뭐 뭐냐고 이게 역시 신들만이 가능한 데이트인가 내가 이겼지 끙헛하 어 저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소린데 끙헛하하 누나 나 죽어 아 뭐야 내가 이기고 있었는데 에잇 젤다요? 젤다 남은 해야지 오 매소한 어 왜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너 근데 너무 더럽히는 거 아니니 너 막 엄마한테 좀 혼날 타입인데 너 어 여기 봐 난장판이오 어 싸우고 나니까 어 야 자연을 오히려 너무 더럽히는 타입 아 아 근데 젤다를 하려면 저걸 사야되잖아 스위치를 사야되잖아 집에 있는 스위치는 저희들이 하는거라 나 그거 게임방송한다고 가져올수도 없고 생각좀 해볼께요 생각좀 해볼께요 하나를 더 살만한 가치가 있나 아니 애들이 맨날 하니까 그렇다고 그거를 안하는 날 한다고 들고 왔다갔다 하는 것도 귀찮아요 집에 있는거라 아 그게 하루이틀에 끝날 것도 아니잖아 아시면서 아시면서 저기 사야되 하려면 나 우리집 플스도 지금 두대야 여기있는거 한대 있고 집에도 플스 한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파이브를 살 수 없는 이유중에 하나야 더이상은 더이상은 네이버 근데 또 스위치 치 마 봐서 그때 가봐서 생각해볼께요 게임방송 그거 한번 하려고 사는거는 당연히 아니고 어? 아빠 아니야? 아빠같은디? 어? 나 아니야? 저 오딘이구? 오 또 변했어 loving okay calm down 야, 며느리 합격이다 이 정도면 이야... 합격이지 이러면 나 오른쪽 눈꺼풀에 다래끼 같은 거 났어 다래끼인지 그냥 뾰드락지인지 모르겠는데 뭐가 하나 났어 여기 캐릭터들은 다 말해놓고 너무 심했나 이래 어서오세요 야, 웬일이야? 게임방 50명이 넘었어 아, 이러면 더더욱 방송, 게임은 게임방송, 게임 채널에서 하는 게 더더욱 맞겠는데 이 정도면 치킨을 손으로 먹고 눈 비비면 그렇게 돼요? 설마... 왜냐면 어제 이 시간에 한 60명인가 70명 있었거든요 그 저기 본방에도 근데 게임방송... 야, 내가 이 얘기하자마자 나가는 사람 뭐야 흐하하하 내가 그냥 40명 넘었는데 했더니 갑자기 30명대로 줄었네 어쨌든 굳이 공포 라디오 채널에서 게임방송을 진행할 이유가 딱히 없어 보여 이렇게 보면 이 정도만 돼도 뭐 오, 노래도 잘해? 오, 귀여워 오, 귀여워 오, 귀여워 오, 올라오래 오, 올라오래 이거 진짜 뭐 아바타 같은데? 용사라는 내용에 관해 요툰 적이 용사? 맞아 혹시 너를 그렇게 불러주길 원하는 거야? 아니 로키도 좋아 알겠어 용사님 좋다 아 좋다 용사님이 좋다 야 우리가 어디로 향하는 거야? 과일 좀 채집해야 돼 방을 따라가면 과일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그쪽에 있는 꽃들은 침묵 넌 그래 침묵의 꽃이라고 부른다고 요툰 메이서만 자라 침묵은 조용히 하라는 줄 알고 어머니가 안식을 느꼈던 몇 안되는 장소 중 하나야 이게 침묵꽃이야? 접어 먹힐 것 같은데 그냥 거기 하나 있어 가져가자 누구를 위한 거야? 늑대들도 먹어야지 안 그래? 이렇게 생긴 거일을 본 적이 없어 녹색 구근이라고 불러 어머니가 매일 하나씩 먹으면 힘이 세진다나? 맛은 정말 최악이야 효력은 제대로 발휘한 듯한데 네가 좋은가봐 저것 좀 챙겨줄래? 됐어 저 늑대들은 네가 돌봐주는 거야? 맞아 나의 좋은 친구들이야 어서 좀 더 만나보고 싶다 유혹하는 거라고? 서둘러 떠나야 해? 난 그냥 아버지의 목숨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아서 럭키 시간이라면 충분해 위에 과일이 좀 보여 우리도 위에 올라가야겠네 나한테 말한 거야 아님 야크한테 내가 도와줄게 고맙긴 라푼제 머리카락 좀 내려다오 여기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건 좋은데 네가 본 벽화의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 내가 본 건 결코 일어났지 않을 일이야 아버지를 데리고 걸어야 한다면 오딘과 손잡지도 않을 거고 내가 어머니께 배운 게 하나라도 있다면 그건 바로 예언은 어떤 방법으로든 현실이 되고 만다는 거야 나는 거기에 마음을 닫으라고 아버지께 배웠어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거야 적어도 이번 일은 닫지 않아 라푼제 왔네 으흐흐흐 으흐흐흐 대박 겁나 머리 똑똑하다 애가 아스카르도로 가면 어떨지 상상해본 적은 있어 안 갈 거지만 그래? 아버지는 내가 운명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지 않았거든 오딘과 독대했을 때 그는 나를 가르치겠다고 제안했어 단둘이 있었다면 오딘이 널 쉽게 죽였을지도 몰라 그렇게 간단하진 않았을걸 저 바위로 올라가보자 그러게 탐나 과일이 더 있어 굳이 필요하진 않지만 챙겨서 나쁠 건 없지 잘 익었는지는 어떻게 알아? 부모님이 가르쳐주셨어 삼세한 추측이 필요하거든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니가 확실히 안다는 거네 근질기의 흐름은 확실해 라푼제에엣 이렇게 재료를 모아서 동물들 먹이는 일 이걸 매일 한다고? 내가 안 하면 죽어버릴 테니스 너처럼 어린 새끼야 보면 여기 뭐 있다 아닌가? 인가본가? 야 저기 못 갔어 안 갔어 야 야 야 빽 빽 빽 빽 빽 그럼 내가 너무 빨리 자라야 할게 너는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말하고 있는 방법이 있군요 굳이 이 상자를 열어서 짐승의 부속물을 꺼내는 건 뭘까? 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이거 산호초 같은 막 그런거 아냐 이거? 버섯이야 산호초야 뭐 디자인 잘했다 진짜 자 가자 앞에 탈거면 먼저 지가 뛰어내리지 어쩌면 어린은 모종의 이유로 네가 필요한 걸지도 아니면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 내가 오딘을 속이는 거라면 어떨까? 속임수의 재능이 있어? 속임수의 재능이 있어? 오우 속임수의 대가로구나 흠흠 흠흠 스킨지 바라고 여기서 내 화를 수리해도 될까? 그럼 저쪽에 있는 내 도구함에 용품이 있어 널 위해 도구함에 뭔가를 넣어뒀거든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면 연락이 돼서 만나자 여기서 좀 머물러도 돼? 얼마든지 이게 지금 뭐야 꿈이야 생시여 지금 분명 아까 꿈이었는데 그저이? 잠깐만 왜 저거 아까 머무른다 하지 않았어? 여기서 활 수리한다 하지 않았어? 어 미안 흐흐 아 여기서 하는 건가? 활 수리는 어디서 하는거죠? 활 수리는 어디서 하죠? 아저씨 굳이 안해도 되는 건가? 어 귀여워 이 그림에서는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은데? 흠흠 나중에 이 문 하나하나 다 들어가는 덴가? 3가지 색만 있네? 다른 색은 어딨어? 저걸로도 충분해 다른 색은 섞어서 만드니까 그래서 활수리는 에라이 가자 있잖아 나도 그림을 그려 사실은 끄적뛰는 거지만 뭘 그리는데? 닥치는 대로 괴물, 공예품, 아버지와 함께 여행하면서 맞닥뜨리는 거라든지 뭐든지 네 아버지도 예술가시여? 아니 이 위로 가면 뿌리가 좀 있어 괜찮아 얘야 할 수 있어 좀 더 빠른 동물은 없어? 이게 어때서? 기분 나쁘다면 미안해 물론 있긴 해 우리 둘을 동시에 태우지 못할 뿐이야 이쪽이 훨씬 쉽다고 아 알겠어 파괴 예술 아 여기 있구나 그게 필요하진 않을 거야 뿌리가 쉽게 끊어지거든 거기 약간만 뜯어내줘 잘 비틀어지기만 하면 돼 이렇게? 바로 그거야 나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구나 좋아해 그냥 나를 빼면 얘가 시간을 함께 보냈던 사람은 그다지 상냥하지 않거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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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제력이 꼭 필요해? 적어도 이 아래는 뿌리가 좀 있네 나가는 길을 찾는 동안 챙겨주자 칼은 쓰지 말고 그래 수리기는 안 물어요 사람을 찢어요 아 근데 칼을 안 쓰는 거랑 잡아 뜯는 거랑 뭐가 다른데 칼을 쓰는 거랑 조금씩 네, 조금 더 나아야 돼. 오케이. 제가 조금 더 나아지 못해. 너는 없지. 네, 그 길을 열어버린다. 그들이 더 나아지 못해. 어제보다 조절 능력이 많이 좋아졌다고요? 컨트롤이 좋아졌다고요? 좀 잘하지? 풍재! 같이 가! 물리기 전에 죽는 거지. 오늘의 주제는 우리 아들의 행복한 한때. 썸이네, 썸. 어? 얘 아까 없었지 않았어, 이런 애들? 아까 이런 애들 없었는데? 괜찮아? 응, 그냥. 물가를 향해 돌아가는 게 좋겠다. 이쪽이야. 좀 더 머물러도 상관없을까? 뭐라도 수리해야 한다는 말이야. 아니. 아까부터 수리는 한다 그러고. 수리할 곳은 안 보이고. 훔치는 겨? 허허허허. 허. 훔치는 겨? 나이스. 아, 여기서 강화할 수 있구나. 이렇게 막 훔쳐도 되는겨. 음파와 살이 쩔는 상태. 음파 영향을 받은 적에 근접 공격을 하면 기적 효과가 매우 커요. 음파와 살이 쩔는 상태. 저기가. 수리하는 데였다니. 감사합니다. 여기 씬이 뭔가 되게 잔잔하고 아름다우면서 살짝 지루하기도 하다. 야, 가져가! 그래서 말인데? 니 칼에 깃던 영혼이 누구야? 뭐? 거기 영혼이 있거든? 니 칼 안에. 모르고 있었어? 엄만가? 누구의 영혼인데? 그걸 알아낼 때까지 그 칼도 거기 암전히 두는 게 좋겠네. 대체 어떡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훔칠 생각은 없어. 얄라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려. 뭐하는 거야? 이러면 마음이 비워지거든. 몇 번이나 튕겨오는지 세어보면 재밌어. 너도 해볼래? 무슨 재미까지 하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아까 아이템인 줄 알고 갔는데 아무 반응이 없던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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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평으로 던져봐. 타이밍에 달렸어. 별명이를 손에서 언제 놓는지가 중요해. 어떠.. 알 커플들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기가 싫었던. 잠시만요! 잠시만요! 루틀루스 뭐 이렇게 많아? 아아아아 아이 아무것도 못하쥬우우우우우 나아 흐흐흐흐흫 저 있다 에유 제대로 뭐해보지도 못하고 스킨 EXCUSES EXCUSES 아니 이렇게 괴물들 잡는게 그냥 그냥 일종생활이야? 괴물 잡고나서 돌 던지는게 오! 아이템 나왔어 아 아까 그 빛이 이런건가 보다 저거 던져갖고 어쩐지 왜 계속하나 했더만 던져가지고 침묵꽃을 맞춰가지고 아이템을 받는거야 토하게 하는거지 근데 받는건 짐승의 부속물 짐승의 부속물 짐승의 부속물 데이트만 하다 끝나겄다 근데 저게 다 어쨌든 뭐 아이템 업그레이드하고 만들고 할때 필요하긴 한 재료일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복잡해 나도 알고싶어 너한테 직접 보여주는게 훨씬 간단해 약속할게 나에 대한 예언은? 그게 사실이라면 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 소용없어 니가 어디로 흘러갈지 바꿀 수는 없어 원한다고 피하려고 발버둥 쳐도 좋지만 결국 그렇게 되고 말테지 운명을 바꿔놓은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다고 말하는거야? 아무도? 내 말은 세세한 내용이야 뭐 달라질 순 있겠지 그래도 언제나 끝나는 곳은 같아 저항하는 것보다 주어진 길을 똑바로 걷는게 낫잖아 요튼족의 발자취 어... 저런 곳까지? 장난 아니다 쟤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그냥 점점의 발자취 그는 뭐죠? 그... 흠흠 흠흠 내게 주어진 예언을 싫어하는 슈그는 이제 왔어 딜하아 따라와 내가 이길거야 암매 아따 씹고만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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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프네? 나 아까 분명히 많이 먹고 제가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아 12시 반이구나 아 12시 반이 그리고 이것 내가 이길게 안녕 어 이런것도 깨긴 깨야되네 아이템이 나오네 망자의 개구 오딘이 유트의 미어올트를 대비해 시체다미가 오딘을 소규리한 거고 시키 최정부야 아이씨 여자한테 또 아이고 또 있어 보일라고 구슬치기 하자는 건가? 오 진짜 구슬이야 이걸 본 적이 있어? 같은 건 아닌데 미드가르드에서 몇 개 찾았거든 어디 있어? 네 어머니 벽화 안에서 하지만 그건 나 같아도 더 존재하는구나 이건 어떤 물건인데? 봐봐 자네가 나를 속이고 전부 가져가건 말이 되고 갑자기 종색하네 바라바라바라밤 구슬 자체가 거인이라 그쵸 둘이 깜보가 된거지 이미 됐지 뭐 거인들은 선택해야만 했어 오딘이 죽이러올 때까지 요트네임에 남아서 기다리던지 아니면 어떻게 숨을지 내 아버지의 도움으로 이런 구슬에 거인의 영혼을 풀어놓을 수 있었어 숨을 거두기 전에 아버지는 내게 구슬을 물려주셨던거 아버지는 내게 구슬을 물려주셨던거 이거 그 늑대 죽을때 아들이 이렇게 했던 그거랑 비슷한거 아니에요? 그때도 영혼 이렇게 슈윽 했던거 구슬을 맡아달라 여우 누이에서 여우 누이에서 그런 구슬인가 위급할때마다 하나씩 던지는 그런 구슬인가 표절이네 여우 누이 표절이네 여우 누이 이것은 많은 책임이 네 네 그것은 네 헤이 괜찮으세요? 네 네 아니요 그냥 끝났어요 아마 내가 너에게 그 부분을 모든 것이 끝났어 너 항상 와요 우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함께 힘들긴 먹었는데 붙어져서는 안되지 네 생각나시지? 이것 계속 걷는다 아 이게 전편에 나왔던 적인가? 저 봉우리가? 하하하하 내 친구? 내 여인? 내가 백 사주고 사랑한 당신 내가 밥 사주고 사랑한 당신 내 친구 방금 느꼈어? 알라에게 돌아가야겠어 느낌이 심상치 않아 엠... 도와주는 게... 괜찮나? 포키! 뭐지? 괜찮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와라! 우와 도와주 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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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메 아파라... 헉... 파-' 피 아파! 야 피했잖아 야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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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찬 하카 아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하아 여기 여름이 괜찮나요? 응. 그는 괜찮으셨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 ... 뭐야 소윤이님 어디 갔다 왔어 흐흐흐 그들은 어디 있을까 다음 영역에는 없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지 우와 이거 막 빛나네 졸았어 졸지 말고 자 바라바라바라밤 오돈 안 찾으러 가면 오돈 안 찾으러 가면 아래에만 지켜보려고 하지만 아들에만 찾으러 가면 알겠습니다 미안해 말하고 미안하고 말하고 괜찮으니 어휴 사먹냐 우후 오! 안녕! 안녕! 혹시 이 물이 이 물이 이렇게 그리워지지 않나요? 누군가가 원하여, 그 물이 먼저 그리워지지 않나요? 그는 그가. 그리워지지 않나요. 봐봐, 이 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우를 입고 있습니다. 흐름이 많이 받은 것 같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그리워지지 않습니다. 제 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것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해볼까? 왜 깜짝이야 왜 깜짝이야 얘는 어떡해? 넌 여기서 기다리는거야? 기다려 아 저거 잡아주는구나 홀랑 깨버렸쇼 그럼 보셔요 완벽해 저기 저기 난 자기 그런줄 알았어 하하 어 아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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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오빠 다 있어? 오빠 돈 많아? 오빠 나 비싸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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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기도 하고 부담하고 어디가 필요한 거고 맞고 너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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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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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장에 가야 돼 쇼이짖 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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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또 뭐여? 이거랑... 저거 뭐해?? 이건 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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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트리 하하 뒤트리 어 야 대박 아이고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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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열려 어휴 진짜 뭐 계속 와 아휴 그냥 가자 가 이것 때문에 계속 온거구나 둥지가 있어서 어쩐지 그럼 뭐 피가 어디로 가겠어 그 자식의 그 아들이지 아휴 이거 좋다 이 기념 이동보조라고 요거 누르면 내가 막 딴타서 헤매도 이걸 누르면 딱 너 일로 가 이렇게 해줘 너 일로 가 아 저같이 이렇게 게임상 길치에게는 아주 유용한 기능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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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게 저기? 저긴가? 너무 어두운데? 여기 또 있었구만 여기 네 이세일님 주무세요 잘자요 흠 냄새가 약간 풍기다 옛 물처럼 도와주실 수 있을까? 도와주실 수 있을까? 도와주실 수 있을까? 도와주실 수 있을까? 왜 꼬치기야? 도와주실 수 있을까? 도와주실 수 있을까? 도와주실 수 있을까? 네 너 그럴줄 알았어 이렇게 예의에에에에엑 너무 짧아 시간이 내가 먼저 갈꺼야 길을 잃었다 길을 잃어버렸다 누군가를 잃어버렸다 누군가를 잃어버렸다 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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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힘을 못쓰쥬 아아 힘을 썼쥬 흫 나 죽어 타카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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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야 그래도 아우 그 플레이토스 할 때 보다는 죽고 깨진 않는다 한번더 그런것 같지 않아요 그때 운명을 안해내고 나면 뭔가 크게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냥 나잖아 너도 이런 느낌이었어? 언제나 그전 너일 뿐이야 로키 중요한 건 운명을 받아들이는 과정이지 너도 운명을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런 줄로 알았어 어떤 길로 돌아가나? 한 멀찌를 둘러가자 그쪽이 좀 더 빨라 타고 가, 타고, 안 타고 가? 걸어가? 타고 가지 왜? 여기서 타는 귀여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어 네 어머니는 게시를 보셨다고 했잖아 거인이라면 누구나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 어떤 거인들만 꿈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얼마 전에 토르 꿈을 꿨거든? 현실이 되기도 했어 토르가 우리 집에 나타난 거지 정말로? 끔찍한 악몽이었을 것 같은데 끔찍했지 이건 뭐야? 반딧불이? 위험한가? 사랑스러운 존재야 예쁘긴 하다 그럼 지금 이것도 미래를 보는 그 꿈이지 않을까? 이게 분명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꿈꾸고 들어왔잖아 꿈을 통해서 이것도 뭔가 미래를 보는 아닌가? 봐야 보면 알겠죠 뭐 기묘한 경험이었어 여러 방면으로도 말이야 네가 와줘서 기뻐 나도 그래 이건 아름답다 못해 좀 징그러우려고 그러는데 여기 오는 방법을 배웠으니까 언제든 다시 와도 되지? 언제 오려고? 나도 모르겠어 상황이 안정되면? 라그나로크가 끝난 소리를 말하는 거야? 그래 그린 라이트 그린 라이트인지는 아직까지는 글쎄 여자애가 약간 철벽을 살짝 치고 있는 것 같아서 아까 말했던 건 진심이었어 그림에 관한 이야기 말이야 정말 실력이 훌륭해 내 기분 풀어주려고? 어... 효과가 있어? 나중에 다시 물어보면 개장수야? 개도둑인가봐 저건 누구였어? 그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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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문제가 생긴 거야? 아무것도 느껴지진 않아 느낄 게 없으니까 그릴라님이 이 아이 영혼을 속삭여 빼내갔거든 저거은이 어디 사는지도 알아? 어쩌려고? 이번 겨울엔 더 이상 넥대를 묻어주고 싶진 않아 날 따라와 글쎄 에어치 Custom WATCH OUT! THESE CREATURS ARE BACK! I GOT THAT! SAKA! KRIAPPA! CIABAPA! 제발 잘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할머니래 그릴라 어 진짜 할머니네 그릴라 할머니 고릴라 아니고 그릴라 변했다 할머니 변했어 뭐랄까 뭐랄까 저 나무 우와 날개가 나뭇잎이야 건너편에 뭔가 보이는게 없어? 살펴보는 중이야 어서오세요 고마워 고마워 16 Best 16 18 19 빨리빨리 영 return 잘 싸운다 죄송합니다. 제가 전혀 잘 모르는것 같다. 제 어머니가 나의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 아, 아니. 들어 오셔서 안녕하세요 하시고 실시간 게임 방송인가요? 그는 뭐죠? 라타, 가! 게임 방송은 몰아듣기 이런게 없죠 공포라디오 본방 본 채널에서는 지금 현재 실시간 몰아듣기 괴담 방송이 진행중이구요 게임 채널에서는 실시간 게임방송이 진행중입니다 감기걸리셨어요 아이고 저런 어따 쟤도 잘한다 약은 챙겨드셨어요? 빨리 낳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내려 아 깜짝이야 우와 나 때리는 줄 알았네 우와 나 저거 맞을 뻔했어 머리통 날아갈 뻔했어 그릴라님은 아직 바깥에 계셔 물건이 너무 크다 할머니 물건도 거대하네 이때는 어딨어? 지하철로 내려가는 문이 이쪽에 있어 동물들을 잘 가둡고 가두었을 때 로키 헤이 우리의 미래를 알아듣고 우리의 미래를 알아듣고 우리의 미래를 알아듣고 우리의 미래를 알아듣고 그렇게 일어납니다 진짜 거인인가 보다 진짜 거인다운 거인을 처음 보는 듯한 튕겼어요 여러모로 뭐 별의별 일이 다 생기네 튕기기도 하고 네 약 챙겨드시고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지하실 뒤쪽 근처에서 뭔가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엉? ㅋㅋ 이 기능이 마냥 좋은 것만은 또 아니구나 엉뚱한 데를 가리키기도 하네 가끔 저요? 저는 뭐 크게 아픈건 없고 지금은 회복 후 컨디션 조절 중에 있습니다 뱀이다 뱀이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아까 그 녀석과 마찬가지야 할머니가 영혼을 차지해버린 거야 지금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들고 있어줘 뭐하는... 혹시 말인데 네가 가장 덜 좋아하는 거인은 없었어?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좋겠다 이건 안돼 네 어머니께서 이걸 올바르게 사용할 사람은 나라고 하셨다며 언젠가는... 하지만 구술 받은 건 지금이라고 영혼이 구술 속에 숨어있을 순 없잖아 네 녀석이 죽도록 내버려둘 수도 없고 확실한 거야? 아니 아니 10장 10장 솔직히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어 알겠어 그럼 함께 해볼래? 이제 제대로 썸이 그렇지 손 잡고 오 깨어났어 아 이거 표현 잘했다 마치 막 잠들어있다 깨서 여기가 어디야 하는 듯한 그런 표정과 몸짓이었어 어디서 가고 있어? 모르겠어 여기 근데 너는 이미 지키지 않았어? 너는 너의 책임이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 생각엔 네가 맡아주는 게 나을 것 같았어 네 이명진님 주무세요 좋은 밤 되세요 그래야 계속 같이 다닐 수 있거든 구슬을 사용하는 사람은 나고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저 여자예요야지만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거든 계속 아주 머릿썼죠 그치? 통장을 통장을 와이프한테 준 거나 마찬가지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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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derog 그치 에이 이거 도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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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잔인인가 보다 그만 좀 울어대 조금 지나면 기억도 못할 테니까 자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 해야 한다고 평온 따위가 있어서 좋을 게 뭐람 고통을 담아놓는 그릇일 뿐이지 네 신세가 부러울 지경이야 가마솥이 없으면 할머니도 영혼이 쓸모없게 돼 주위를 끌 테니까 늑대를 풀어줘 그리고 가마솥을 부수자 확실해 아니 그래도 영혼이 숨을 수야 없지 야 이렇게 또 이어지나 대사가들이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다 일렀는데 절대 들어오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다 일렀는데 어 걸렸어 친구를 데려왔구나 로키 오케이 오케이 오우 어 무서워 할머니 가마솥도 타게 해야돼 메달에서 넘어갈 수 있겠어? 어디로 가버렸니 숨은 거야 집에서 No. 정답! 정답! 오옹! 전메의 자녀들! 여기 내 가슴의 집. 할게 잘 즐겁다, 아버지의 전쟁이 안하겠지? 안 말하지 마. 매일 Oh 아 바닥에서 벗어나야 돼 엄맛 아 이제 내려가도 되잖아 내 칼븐 할머니 할머니 여기 좀 보세요 할머니 앗 앗 앗 앗 앗 여보 앗 앗 앗 앗 앗 앗 앗 앗 가장 angelo 은? 뭐 제가 할 거 같아요?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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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테는 그리우! 헉! 달려온 내!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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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가서 감아서 또 사면 안되는거야? 구해드린거에요 넌 내 엄마 몸에서 끄집어내자마자 곧바로 늑대들에게 던져줬어야 했어 당장 나가!!! 쟤 그냥... 하지마 빨리 가자 여기서 대단한 일이라도 해낸 줄 아느냐!!! 넌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도 널 기억하지 않을거야!!! 로키마저도!!! 로키의 이야기에서도 넌 잊힌 불혹에 불과한 신세야!!! 저 녀석 아버지 죽음을 애도하느라 바쁠테니까!!! 다시 내 눈에 띄면 네 부모와 함께 죽는 적이 낫다고 깨닫게 해주마!!! 할머니 여기 두고 가도 괜찮은거야? 나와서 쫓아오기라도 하며 내게 음식을 가져다 주시곤 했어!!! 뭐??? 내가 어떻게든 신경 안쓰신다고 했고 가끔 잠에서 깨면 보닥불 곁에 빵이 놓여있었거든 할머니가 항상 만들어주시던 빵이 나는 괴물은 녀석 아니야!!! 아니소… her brother 그 길을 잃으셨을 뿐이지!!! 그 길을 잃으셨을 뿐이지!!! 이 쪽이야 돌아가도록 도와줄게 생각보다 훨씬 오래 있었어 트로피를 획득했습니다 가마솥 너무 분위기 깨잖아 3스판 어때? 경수하자 얼른 지난번에 니가 재시합하자고 했잖아 지난번엔 내가 이겼어 난 무승부였던걸로 기억하는데 내가 이긴게 확실해 그럼 옳다는걸 증명해봐 하나 둘 셋 출발 콜 이리와! 오!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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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넌! 언, 너 풀러kit 엇! 그냥 다 긴장 Bran 넌! 오우하게 들어오는 herb 한국 powiedział 잘할 수 있었네? 진심이었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마법여우를 타고 왔잖아. 로키! 어... 어트레우스. 어트레우스. 고마워. 너에게 모진 할머니 셨네. 나도. 아, 지렸다 방금 진짜. 와아, 명장면이었다. 이제 집에 가야 될 것 같아. 준비되면 되겠네. 내가 떠나야 될까? 너는 없으면 좋겠어. 너의 소식이 더 깊은 것 같아. 너의 소식이 더 깊은 것 같아. 내 소식이. 영혼이 없어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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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생각할 게 많네. 약간 녹색 구근을 더 채집하지 않았어? 원한다면 동물들에게 먹이를 줘봐. 이건 뭐야? 그건 할머니와 함께 그렸던 거야. 그때는 그다지 실력이 좋지 않았어. 모기 어떻게 주는 건데? 모기 어떻게 주는 건데? 모기 어떻게 주는 건데? 있잖아. 녹색 구근을 더 찾아줘서 고마워. 동물들이 감사하게 생각할 거야. 나도 마찬가지고. 아... 고맙긴 뭐. 난 즐거웠어. 하나하나 어떤 개성이 있는지 듣는 것도 즐거웠고. 동물들을 정말 아끼는구나. 응. 이 뭐야? 야. 오버액션하고 있어. 흐헤헤헤헤헤헤. 아... 아하하하. 야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지 않니? 에? 뭐야 이크 에크 이크 에크 왜 저래 왜 저래 왜 저래 아직도 안 믿는거지? 못 믿겠어 내가 바보 같아 보이겠다 내 생각엔 너에게 아버지가 너무 소중하니까 상처입는건 상상도 못하는거겠지 야 아빠 죽는 장면을 눈을 떼지 못하네 눈을 떼지 못하네 눈을 떼지 못하네 보여줄게 있어 나란히 앉아서 라우페이? 라우페이? 어머니 구슬이야? 비어있지 않았으면 좋았을텐데 부모님 중 한 분을 잃는 기분이 뭔지 알아 두 분 모두 잃는 것도 네 어머니는 돌아가셨을지 몰라도 너의 아버지와는 아직 시간이 있어 특별할 시간 말이야 네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겠어 그리고 고마워 정말이야 하지만 잘 모르겠어 우리에겐 정해진 결말이 있지만 더 나은 이야기를 쓰고 싶어 네 들어가세요 잘자요 나도 몰라 전혀 말했듯이 네가 가고 나면 내 역할은 끝이거든 그러니까 편하게 여기 있어도 돼 너의 역할은 네가 바라는 만큼 그려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이제 뭘 할게 얘기야? 모르겠어 모르겠어 가만히 앉아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길 놔둘 순 없어 다시 돌아가야겠어 알겠어 네 네 여기선 너뿐이야 너는 너뿐이야 다시 만나러 올게 너발 네 그래 이제 눈 감고 구슬을 꽉 쥐어 잃어버리지 않게 집을 떠올려 반복해서 집을 떠올려 집을 떠올려 이야 진짜 집이야 완전 괴담 아닙니까? 꿈을 꿨는데 일어나서 꿈이었네 했는데 꿈속에서 받은게 그대로 손에 쥐어져 있어 어? 다른 집 다른 집 다른 집 다른 집 어? 엄마 이거 뭐야 왜 갑자기 좀비가 좀비 영화야? 이 아파 이 아파 이 아파 이 아파 이 아파 예 이 아파 이 아파 이 아파 이 아파 이 아파 이틀이나 지난 거가? 거기에 온 거지? 그것도 혼자 죽고 싶은 거냐? 아버지만큼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어째서? 내게 뭘 숨기려는 셈이냐? 난 너와 함께하려고 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맞춰줬는데 하지만 전혀 안 믿으시잖아요 지금도 맞춰주고 있는 거야 중요한 건 너의 안전이니까 제 안전만 중요하진 않죠 아버지의 안전은 누가 지키는데요 헐 네가 날 지켜줄 필요는 없다 확실한 거예요? 뭐라도 알고 있느냐? 말할 순 없어요 그래도 지금은 저를 믿어주셔야 돼요 아버지도 비밀이 있지만 전 믿어드렸잖아요 그건 경우가 다르다 아버지는 숨긴 게 있어요 어머니도 그러셨죠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소문듣고 오셨어요 맛집 맛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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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에너지 안 먹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먼저 돌진했잖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 think she's bein' upline. 막아... 막아... I think she's bein' upline.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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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안돼 안돼. 죽이고 죽일거야. 먼저 죽일거야! 어디가? 왜 이렇게 말하다고? 아들! 됐나? 브레이아? 복서로 왔어? 모든 고통... 모든 머약을... 도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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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미미르... 어지럽겠다, 야... 도와봐... 야 아줌마 나 그정도로 죽였으면 만족하지 이제 만족해야되는거 아니야? 아줌마 나 많이 죽어줬잖아 그레토스가 저 여자 아들 죽였잖아 지금으로서는 숨이 붙어있는 쪽이 내게 더 유용하겠군 진실은 내가 돌아온 뒤에 알려다오 우선은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 아이는 우리가 맞죠 폐하 다시 뵙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아들에게서 눈을 떼지 마라 방금 똑똑히 들었겠지 꼬마야 슬슬 움직이라고 원하는 곳이 뭔가 이 영역에 널 메인체로 낳고 싶지 않아 바나의 힘으로 가야해 우리끼리 가야겠군 그정 뭐야 바나의 힘으로 향하는 관문 하나 바로 대령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바다의 힘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 그게 내게 격하게 우린 내게 source's the magic of the magic that binds me to midgard 우린 저에게 find us and destroy us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내가 저의 일은 달라지지 않는다 나도 알아 그러니까 이번 일이 끝나면 여전히 너를 죽일 생각도 있어 가려는 거야 뭐야 뭐야 니가 없이는 어디도 못 간다고 진흙당 새싹같은 놈들 나 없이 어쩌려고 그래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이면 끝날 줄 알았더니 엄마 몫이 길군요 긴데 재미있어 재밌었다 오늘 재미있었죠 이 조잉을 살짝 지루할 뻔 하다가도 아까 그 경주 장면은 진짜 최고였어 뭐 오래 걸려도 할만 하네 그냥 저녁 할만 하네요 요 이제 랩으로